오늘 새벽은 11기와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7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믿음대로 되었다 하는 뜻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16강 진출도 낙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우리 한국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세계 랭킹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4강을 목전에 두게 되자 응원하는 사람들의 응원 피켓에 쓰인 글 가운데 특별한 글이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피켓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석에서 피켓을 들고 선수들을 격려하고 또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응원하던 그 모습이 엊그제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글귀가 아주 깊이 새겨지는 그런 경험과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꾸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어져 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처음과 끝이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그들에게 그렇게 필요로 했던 고운 가루 한스아의 한세겔 그리고 보리 두스아의 한세겔 하는 일이 그들의 목전에 기적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 이 여호라함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찌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불신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긴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불신한 사람은 결국 그 불신한 대로 그의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기준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고 얘기하면 믿음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과 불신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건면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따르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은혜의 길이 있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축복이 놓여져 있다. 이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겸여히 순종하고 응답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정으로 가득 넘치는 삶이 되시고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로 한스와의 한세계를 되고 보리두스와의 한세계를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열한기야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었다. 이것에 대한 보고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장관으로 대표되어지는 무지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는 인생의 대변자로 한 장관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느냐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끌어져 가느냐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냐 왕의 생각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지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해겔 같은 사람은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역사를 보는 하나의 관점 퍼스펙티브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인간 정신의 자기 발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어떤 정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공동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스스로 자기 발전해서 진행돼 나가는 것이 이 세계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자기 발전해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게 그의 역사 철학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노예시대 때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노예시대 때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노예시대 때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을 하다가 또 다른 하나의 사람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봉건주의 사회고 또 다른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민주사회고 사람의 생각이 또 움직이면서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회주의 사회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 세상이 바로 공산사회다. 그게 유토피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 유토피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유토피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이 이끌어져 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지 이 세상이 인간이 이끌어가고 인간이 만드는 그곳이 유토피아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만드는 세상은 전쟁터만 만들게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가 뺏고 빼앗기는 분열과 다툼으로 정복하고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9세기 때는 이런 해결 철학의 역량을 받아서 온 세계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거부해 버렸어요. 성경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디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 신이 있느냐 하나님을 다 추방해 버린 거예요. 그 19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한 마지막 결론은 1차, 2차 대전으로 서구 세계와 유럽 세계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집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을 죽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가정을 너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 너의 생각이 너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따르는 내 생각에 따라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은 점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지배하게 될 때 내가 가장 행복해지고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고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가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그것이 그 성취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와 그 축복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취를 목표로 한 그 계획을 쫓아갈 때 우리의 길이 결국 은혜를 맛보게 되고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반대길에 있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치명적인 고통과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장관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정탄군이 밖에 나가서 그 아람 군대 진을 정탐하고 그 진을 보니까 정말 그 문둥병자의 말대로 아람 군대가 도망간 그 뒤에 남겨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왕이 그럼 얼른 가서 그 아람 군대 진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라. 노력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쏜살같이 그 아람 군대 진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왕이 명령을 합니다. 군대 장관에게 너는 이 성문에서 여기를 지키라. 그런데 결국 거기를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비록 왕이 명령해서 그 성문에서 문을 지키고 있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행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전력질주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굶주린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며 정말 그 굶주리다가 그 양식을 발견한 것처럼 줄인 사슴이 생수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취된 계획 하나님의 그 성취된 목표로 향해 전력질주하고 달려가는 삶인가 아니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내가 있었던 그 성문 어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삶은 그런 것 아닐까요 정말 내가 거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온 세상에 포위가 돼가지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돼서 답을 찾고 있지 못하다가 여기에 답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과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가 여기에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오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려오고 우리가 달려갈 그곳이 바라보이게 되었을 때 정말 전력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이 사마리아에서 아람진까지 달려가는 그 인생이 그 여정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전력질주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마리아 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람진으로 달려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 저기로 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걸 달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소유를 늘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식을 좀 더 갖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어떻게 하면 내 권세를 더 늘릴까 이런 잡다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품고 달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사마리아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소식에 아무 의심 없이 달려가는 전력질주하는 그것이 신앙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달려가면서 너무 많은 걸 보기 때문에 저기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방팔방으로 달려가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력질주해야 될 그 길은 신학적 도식으로 얘기하면 약속과 성취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말씀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가면서 성취해야 될 우리 개인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길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향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성취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향해 달려가므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서 아람 진에 이른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충격 그 감격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의 삶에는 감격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감격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인간의 생각이 이끌어가고 인간의 생각 속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며 그 속에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성취를 바라보며 충격적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